지우가 vm 1에 20 되었구요. 19야? 뭐만 나왔음이 19에요. 잠깐만요. 2에 쪽지에. 맞네. 19네요. 예. 예시방법이에요. 그러면? 아 19만네.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스케이트. 쓰는 방법은? s, k, d, e. 어디에? k랑 d, 8이에요. 그렇죠. a가 무슨 소리 냈어요? 에. 그러면 s는 s, k는 크, d는 크. 스케트? a가 내는 내가의 소리는 뭐냐 하면?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두 개. e, a. 힘 빠졌어? 그래서 a가 내는 내가의 소리는 뭐라고? a, e, a, a, 어. 중에서 얘는? a가 냈죠. a. 그러니까 스케이트죠. 스켓트가 아니고. 됐습니까? 스케이트. 계속해서 얘는? stars. 쓰는 방법은? 오케이. 무슨 c죠? 이름 c. 세수? 한 개 있으면? star. 둘 이상 있으면? stars 하면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하늘은? sky. 쓰는 법? 오케이. 여기 y가 무슨 소리 되고 있어요? 여기고 해요? 여기까지 무슨 소리에요? 스카입니까? 오케이가 카소리를 해요? s는 l's 소리되고 k는 항상 크 소리되고 꼭 Y가 무슨 소리 냈겠어요? 오케이. Y가 내는 소리 세 가지인데요. Y는 I하고 비슷해요. OK.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I, E, O 아니던가요? I, E, O. Y는 I, E 짤막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I, E, 짤막 세 가지 소리를 냅니다. 짤막이 뭐냐고요? OK. 왜 이렇게 컴퓨터가 이상 느리지?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S죠. S E가 E, E, O E, E, O 중에 S가 S S인데 이렇게 하면 뭐예요? S S 이게 짤막이에요. 짧은 막대기 이름이 O, O죠. O, O 이름은 뭐대요? Y, O, Y 대죠. 됐습니까? OK. 글자 하나 알파벳 하나 하나가 무슨 소리 내는지를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Y가 무슨 소리 냈어요? OK. 그래서 Sky가 내는 거죠. 으 아 으 얘는 쓰는 방법은 eh nk 가 모든 것 같아요 으 아 이것 뭐예요 뭐 엔케이가 무슨 소리되는 것 같아요 엔케이가 응크 소리되고 있지 않나요 아이가 내린 3가지 소리 중에서 여기서 뭐 됐어요 이 됐죠 그러니까 잉크 좋습니까 엔케이는 뭐 된다 응크 그러니까 유가 내는 3가지 소리는 네이드로 불러줘 유우우어 유는 뭐 유우어 중에서 뭐 됐죠 여기서는 어댔죠 그러니까 스컹크 스컹크 오케이 그 다음에 달팽이는 스네일 어 쓰는 방법은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쓰고 엔 항상 느고 그러면 A는 A가 가진 여기서는 못했어요 A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 다음에 I는 E L은 L은 항상 U 합치니까 Snail 됐습니까? A가 가진 4가지 소리가 뭐라고 예 I는 3가지 소리 I E 어 Snail Snow S N O W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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